춥다 춥대 춥다 춥대 오 동상걸리는거 아니야 이러다 아이템 횃불이 없네 아줌마는 더 아니야 도끼 진짜 좋다 파츠 끼니까 아가 점점점 오히려 틀리고 있다는걸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내가 뿌린 나무 드셨나 어 상자다 혼잡 혼잡 짬겼다 혼잡 108개 혼잡 혼잡 어 열렸다 납 식토 106개 와 탓 탓 탓 탓 탓 탓 음 음 음 어차피 당장 안 쓸거니까 넣어둘까 쓸 방법을 사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 아이템 나무는 주고 가자 나무는 주고 가자 나무? 내게 나무 곡괭이라 그리고 날이 추워가지고 이거 소모가 심하단 말이지 소모가 심하단 말이지 어 어느 세월에 700메타를 가냐 아 아 아 아 아이템 수리 인간이 아닌건가 인간입니다 아 기린이구요 으음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르겠군 어디서 닭소리가 들리는데 끈기린은 없나요 아 그 드립을 하다니 약간 로우텐션이 끈기린 아닐까 평상시에 하이텐션이면 킹기린 이랩곡갱 좋다 그럼 이미 끈기린이네 아악 나 지금 약간 하이텐션인데 반쯤 꺼지기 일보 직전이긴 해 어라 어어어 집이 어디갔지 아 어두워서 잘 안보이네 목재 배터리에 없는 킹기린인가 다 다 다 다 아니야 이거 올라갈거 같은데 저사람 때릴 수 있음 없어요 그거 안되게 해놨어요 아 망겜이라뇨 안되게 해놓은거에요 설정값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망겜이라뇨 고작 그런거 가지고 망겜이 된다고 가능하기도 해요 안되요 시청자들 많아지면 난리나요 그리고 죽이자구요 서버 껐다 켜야하는데 그 짓을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끈 서버 큰 기린 아 드립 레벨업 고작 이거 했다고 레벨업하네 아 나 잠아요 주무셔유 두시여유 이제 잘 시간 아니 보내는거가 아니라 졸리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줘야되요 졸린 사람을 맞고 억지로 뭐야 템정리 벌써 있는데 붙잡으면 잠도 못자게 하고 라고 말할거임 아 그럼 안 붙잡아야겠네 에헥 에헥 시청자는 보낸사람이라거 어 어쩌라는거야 장단을 어디다 맞춰줘야되 대처법을 모르시네 대처를 안할 생각이예요 대처를 안할 생각이예요 대처를 안할 생각이예요 음 하고싶은대로 다 하라고요? 응 뭐하시는거지 응? 뭐하시는거지 지금 뭐하시는거지 하하 그랬다가 일 터지면 난 몰라 난 무책임해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소리 벗고 펜 난 그런걸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하고싶은걸 하 하세요 라고 그냥 누가 누르면은 내가 그 수령님이예요? 시키는대로 다하게 응 파밍이요 용광로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용광로 어 화덕 만들 수 있다 식토 가죽 짧은 철관 식토 가죽 식토 가죽 철관 화로 만들었 어디있어 어딨어 어딨어 화로 어딨지 화로 어딨지 화로 화덕 어 화덕 건축 건축 여깄다 제작 만드는데 1분 걸려? 아냐 화멕 이빨 요구 가방 흐흐흐흐흐 이걸 내가 왜 다 챙겼나요? 도구를 못 넣어 어디 갔다 온거지 파닭 아 파닭 먹고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파닭 먹고싶어 지자 화덕 어떻게 써먹는거지 근데 단조강 철제와 진흙을 넣어야 한대요 배치센스 없다고요 그건 인정 나도 왜 졌다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눕고싶은 자리였어요 식토랑 철제 뭐야 철제는 있는데 왜 못 만들지 나무가 없나 나무가 없어서 아닌데 재련 노쇠 철제 아 여기다가 넣어야 하구나 이렇게 하면 연료를 요정도 철제랑 진흙을 넣었는데 아 진흙이구나 식토가 아니라 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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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단조강 도간이 필요 진흙 진흙은 어디서 구해? 아 저거 벌써 퀘스트하러 가셨네 더워 하고 있어요 옷을 홀라닥 뺏겨버리면 안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 기다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미 먼저 도착하신 것 같기도 스테미너 딸려요 너무 느려 차 없어요 차가 없어 아니 무슨 세상이 좀비 아포칼립스로 멸망을 했는데 자동차들이 싹 다 어 뭐야 좀비 아포칼립스야? 그러면 자살해야겠구만 하면서 다 없어졌나 자전거도 없어요 어이가 없음 슛 슛 찌르킥 그럼 전화박스 전화박스는 블랙서바이벌 아니야? 전화박스는? 텔레포터 아 어디론 가든 문 흠흠 흠흠 아 겁나무네 스테미너 딸려 딸렛 엉 퉅 엉 헉 헉 엉 퉅 퉅 퉅 아 뚜껑물? 싸우시는데 우와 셰트 깜짝이야! 아 아 아 누워있으세요 어우 깜짝이야 난 컨트롤키를 왜 눌렀냐 어 뭐야 자전거 셋이 오오 자전거 나간다 계세요? 위에서 겁나 시끄럽게 굴어대는데 쟤 좀 재워줘야겠다 쟤 좀 재워줘야겠다 굉장히 친숙해 좀비들이 이젠 좀비들이 이젠 어우 씨 큰일날 뻔 뭐지? 고철 다리 정수기 제조 응? 개조 어 어 너무 힘들면 자러 가세요 굳이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건강을 해치지 말란 말입니다 아 춥다고 하네 이젠 또 안 붙잡을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거 피했다고? 루피야? 너가? 어? 아야 까불어 어딜 오씨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아아아아 나 아직 안나왔는데 당황한 나머지 뭐야 안죽었어? 아줌마 튼튼하다? 죽었구만 뽀로로에 루피는 그렇게 안생겼다고요? 에? 뽀로로에 루피는 그렇게 안생겼어 아무도 없네 이번엔 슈로로롯 준비가 루피라고 어 슛 응 한 명 내려가요 오셨네 밑에 N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어 3렙 몽둥이다 아직 안죽었네 잘강 이게 바로 진정한 뒤치기 비겁한 수법이지 비겁하지 않아 전략이야 비겁하지 않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비겁한게 아니지 식량 나왔다 다행이다 배고파 힘들었어요 피주머니 수리키트 다 털었다 가자 가잣 춥다고 하네 또 오돌로돌 오돌로돌 돌아가는 길에 약간 좀비 몇마리 좀 죽이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잠이 억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안오는게 아니라 자 3렙 뚝배기 망치 총 게이드 자전거 타봐요 이건 자전거 세시에요 아직 다른것도 없어 난 저거 바퀴도 없는걸 어 퓨징님 안녕하세요 이거 세븐데이 투다이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시청자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따따랏 세슈얼 다이노 따란 최대 몇명? 여덟명까지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이거 서버가 거칠진 버틸진 모르겠다 서른명? 어? 붐바스틱 I like the 붐바스틱 케이요 스킬 하나 하나 더 할 수 있다 운 좋은 날 약탈속도 보물사냥꾼 들어와서 아저씨 죽일 수 있음 팀킬은 안돼요 불굴 불굴의 정신 따라단 좀비 몰고와서 죽이자 못해요 나도 죽는데 어차피 7일차 되면은 대규모로 몰려와요 그거 막으면 돼요 스태미나 딸렛 아 배고프다고 하네 짜증 스포 벤? 날 밴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날 밴하려면 아직 백년은 이르다 하하 스포처네 하 나 스테미노 어우 물 뱉어 지겠네 사냥꾼의 일기 사냥꾼의 일기 코요타에게 시퍼바는 곰에게 아이 뭘 쓰든 다 쓰레기인데 일단 아 진짜 이거 양아치 아냐 이 자식 진짜 개 사료 콩통조림 피스톨 나왔다 슬슬 이제 피스톨 열리는건가 왜 울어 왜 울어 땅에 묻힌 보상 수락 땅에 묻힌 보상 짜란 아앗 막혔어 짜란 샘 탕 망 아앗 пер 앗 앗 아앗 멈추 보다 앗 앗 뱅 앗 갔네? 봉영님이 누구신데요? 봉영님? 사용해보자 얼럴럭 얼럴럴럭 근데 퀄리티가 아크서바이벌 아크서바이벌은 근데 약간 고인물들도 너무 많고 뭐랄까 서버가 대규모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진다는 할까 약간 현생을 갈아넣는 아크는 힘들잖아요 PVP 렉도 심하고 문제는 용량이 너무 커서 땅게임을 못하겠어 자연보호는 맛 처음에는 괜찮거니 싶었는데 날 속였어 아크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부들부들 에에에 고기를 많이 캐셨네 사용중이신가? 으쌉 2 2 4 5 6 6